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유명한 책 아시죠? 거기 나오는 여자아이 주인공 앨리스와 이름이 똑같아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수도 런던에 살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축구팀이 바로 런던에 있어요. 저는 남편과 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랍니다. 딸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요. 아들은 누나인 첫째 딸과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이제 6살이죠. 그런데 누가 영국인 아니랄까 봐요. 자기 아빠인 제 남편에게 아주 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제 남편이 가족 대대로 토트넘 축구팀 팬이거든요. 자기 아들인 우리 아들에게도 조기 교육을 확실히 시켜둔 거죠. 그 효과가 엄청나서 6살인 제 아들은 축구 광팬이랍니다. 영어도 토트넘 선수들 이름 보면서 익혔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 어느새 저희 가족에게도 익숙한 나라가 되었어요. 남편이 열렬히 응원하는 축구팀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선수도 아니고요. 팀에서 온갖 대화력을 다하면서 골도 엄청 많이 넣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저희 남편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문화에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영화도 많이 보고요. 저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만큼 한국 영화에도 푹 빠졌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가 많더라고요.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나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가 더 해외로 진출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들도 할리우드 같은 곳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연기가 정말 뛰어난 배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무튼 저희 가족은 그렇게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 문화에 젖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을 저질러버렸죠. 바로 한국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 방학에 맞춰서 저희 부부도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첫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죠. 그래서 들떠서 여기저기 자랑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그것도 영국에서 가장 핫한 축구선수 중 하나인 손흥민의 나라로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꽤나 시큰둥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별로 볼 게 없는 나라일 거라고요. 손흥민 선수나 몇몇 케이팝 그룹만 유명한 나라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몇 개가 워낙 튀니까 한국도 특별해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막상 가면 별 볼 것도 없을 거고요. 나라 크기도 작으니 여행할 만한 게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조차요. 저는 속으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저렇게 멋대로 짐작하고 평가하지. 한국 영화 한 편이라도 본 적 있나. 어쩔 때는 정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따지면서 싸움이라도 할 뻔했네요. 그렇지만 어차피 여행은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빠져있던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저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나봐요.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중국도 들렀다 가면 어때? 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습니다. 한국만 보러 가는 거였는데 중국까지 들리면 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딸은 그렇다 쳐도요. 아들이 아직 어려서 빡빡한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어느 정도 알고 좋아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남편의 말이었어요. 차라리 중국을 추천하더라고 중국은 땅도 넓고 볼 것도 많대 라고 했죠. 저는 고민하다 이내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차라리 중국을 가라는 말은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며칠은 중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먼저 들렀다가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긴 시간의 비행 끝에 중국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미리 알아봐둔 호텔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난관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찾아가려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돈을 아껴보려고 대중교통을 먼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공항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몹시 당황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해외여행을 꽤 다녔었던 저였는데요. 어느 나라를 가든 승무원들은 다 영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공항 직원들도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승무원들을 부를 일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놀랐던 건 그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중국어를 못한다는 게 무조건 티가 났을 텐데도 저한테 계속 중국어로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항 직원은 번역기가 나타난 액정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놀랄 정도였어요. 공항이든 어디든 그런 서비스직 직원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대놓고 저희 앞에서 얼굴을 확 구겨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서웠던지 제 6살짜리 아들은 아빠의 다리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딸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알 건 아는 나이죠. 그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지 조용히 눈치만 보더라고요. 번역기에 일일이 말을 쳐야 하는 것도 귀찮고 짜증났던 모양이에요. 그 직원은 정말 대놓고 건성건성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뭐라뭐라 중얼거리기도 일쑤였어요. 속으로 저희 가족을 대놓고 흉보는 말을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걸 물어볼 수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결국 예약해둔 호텔로 가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성건성이던 그 직원은 갑자기 바쁘다는 듯한 손짓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아이들은 배고프고 피곤해하는데 너무나도 난감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30분 넘게 고생한 끝에 호텔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호텔로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대충 씻고 바로 고라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중국 여행의 첫날이 기분 좋지 않게 시작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된 중국에서의 일정은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점점 더 최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선 공항과 같이 말이 통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심지어 여행 가이드조차도 중국어로만 안내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저희 같은 서양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 말고 다른 관광객들도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행을 즐기려면 뭘 좀 알고 둘러보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의 말로 떠드는 것만 듣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어요. 어른인 저와 남편도 그랬는데요.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바로 한국에 갈 걸 그랬어. 한국이 얼마나 안 좋든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들은 어떤 관광객분이 대뜸 끼어드시더라고요. 한국에는 꼭 들러요. 난 한국 여행 먼저 하고 여기 왔어요. 한국에 갈 예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분은 알지도 못하는 중국어 가이드를 내내 들어서 지친 얼굴이셨는데요. 저희가 한국 여행에 관한 질문을 하자 금방 눈을 빛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부탁도 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쉴 새 없이 다 해주셨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나라였는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어딜 가든 영어 안내문도 있고요. 영어로 말을 걸면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 안내 영어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처럼 답답하지 않다고요. 저희 가족은 그 말만 듣고도 벌써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중국에 지쳐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차라리 중국을 먼저 갔다가 한국을 갈 걸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국은 더 재미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운을 더 내기로 다짐했죠. 그래도 다음 코스가 판다 동물원이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동물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동글동글 귀여운 판다들을 보는 게 그나마 재미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귀여운 판다를 좋아했고요. 6살 아들에게는 판다 인형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낯선 여행지 같은 곳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꼭 껴안고 잘 수 있는 인형 같은 걸 함께 데리고 잤었죠. 아들은 판다 인형이 너무너무 귀엽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사주자마자 꼭 끌어안고 판다 인형만 만지고 놀았죠. 어느새 아들의 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기대를 한참 벗어난 3일간의 중국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공항에 가서 아들이 가방에 있는 판다 인형을 꺼내달라고 했죠. 당연히 가방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열고 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었는데도 판다 인형은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친 상태에서 짐을 챙겨서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도 챙기고 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중국 여행에서 좋아하던 게 판다 인형인데 그게 없어졌으니까요. 비행기 탈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판다 인형이 없어지자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저희 부부에게 닥친 최대 위기였습니다. 호텔에도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말이 통하지 않았죠. 전화기 너머로 번역기를 사용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뜻이 전달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호텔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인형을 찾아줄 수 없다고요. 저희 쪽의 과실이라고요. 물론 짐을 챙길 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에요.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저희 짐은 저희가 챙겨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다 정리했다고요. 판다 인형이 호텔에 있었다고 해도 이미 버리거나 치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러겠다고도 했어요. 확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되려 나중에는 저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 호텔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요.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없었습니다. 저희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들을 안았어요. 비행기 안에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서 간신히 진정을 시켰죠. 그렇지만 소리만 조용해졌을 뿐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아들은 계속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승무원이었죠. 한국에 갈 때는 한국 항공사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도 당연히 한국인이었죠. 승무원은 아들이 우는 걸 보고 저희 부부에게 물었어요.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영화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순간 겁이 났어요. 승객들이 아들 때문에 불평을 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피해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어딘가로 가서 다른 동물 인형을 꺼내와 아들에게 안겨주었어요. 판다 말고 호랑이랑도 놀아줄래? 라고 하면서요. 아들은 새로운 인형을 보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진정했죠. 저희 부부는 그 한국 승무원에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는 어린아이가 피해를 줄 법도 한데 전혀 싫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아들에게 수시로 다른 승무원들이 찾아왔어요. 한번 갈아가면서요. 다른 동물 인형을 갖다주기도 했죠. 아들은 금세 슬픔을 잊고 방긋방긋 웃으며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이 긴 비행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승무원들의 엄청난 서비스 정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우선 저와 남편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조차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중국 승무원들이나 중국 공항 직원들에게서 말이에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모든 안내를 영어로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예약한 호텔까지 가는 길도 말이에요. 중국에서와는 다르게 쉽게 영어로 바로 안내받을 수 있었죠. 중국에서는 안내를 영어로 해주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번역기를 돌려서 겨우겨우 길을 찾아야 했었죠. 그러느라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아이들도 지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우선 안내가 빨라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저희가 타야 하는 버스가 올 때까지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때까지 뭐하고 있어야 하나 걱정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한국 공항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있었고요. 탁 트인 곳에 있어서 저희 부부가 걱정 없이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 음식점도 많았습니다. 한식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저와 남편에게 익숙한 음식들도 많았거든요. 햄버거는 기본이었고요. 덕분에 아이들까지 기분 좋게 배를 채울 수 있었죠. 한국 여행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몇 번을 말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은 역시 영어 안내였어요. 어딜 가나 영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중국과는 다르게 아이들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기저기 다양한 관광지를 다닐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큰딸은 학교 글쓰기 과제 때 쓸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한국 여행 3일 동안은 행복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여기저기 많은 걸 보고 한국 문화들도 체험했고요.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정한 게 너무 좋았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가면 왠지 모르게 중국인들과 차별해서 대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저희에게 웃어주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귀엽다고 해주고요.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한국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려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더라고요. 와서 반갑게 헬로에서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지 보니 승무원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승무원이었죠. 울고 있는 저희 아들에게 호랑이 인형을 가져다 준 승무원이요. 승무원은 우리에게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이 즐거웠는지 물었죠. 우리 가족들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대답했고요. 그러자 승무원은 너무 잘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행복한 듯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가져왔는지 맞춰볼래? 하고 물으며 승무원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아들이 중국에서 잃어버렸던 판다 인형이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죠. 저희 아들도 너무 놀랐습니다. 승무원은 저희 아들이 울던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중국에서 머물렀던 호텔이 어디냐고 물었었죠. 대답은 했었어요. 그런데 큰 기대는 없었어요. 중국 호텔에서는 이미 찾아주기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승무원이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해요. 중국인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죠. 중국어가 능숙하게 가능한 동료를 데리고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만일 찾아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론화를 시키겠다고 했죠. 그러자 호텔 측은 곧바로 허둥지둥 방을 뒤졌다고 합니다. 판다 인형은 침대 뒤쪽 구석에 떨어져 박혀있었다고 해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승무원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런 데 가도 바라지 않았죠. 그저 아이가 행복하고 한국에서 즐거웠다니 정말 다행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떠났죠. 저희 아들을 위해 인형을 찾아준 것도 감동이었죠. 그렇지만 인형을 주기 위해 저희가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확인하고 공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아 와줬을 생각을 하니 더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친절하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과 중국을 다녀왔지만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이야기만 한답니다. 다음에 방학 때 또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를 방문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희 가족의 첫 한국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한국분들에게 감사드려요.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현대차가 보낸 편지 한 통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이든과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현대차가 결국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에 바이든 뿐만 아니라 담당 고위 인사들이 발칵 뒤집히며 현대차가 원하는 것을 모든 주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일본의 토요타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대망신을 당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을 만나 바이든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라 백악관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현대차는 백악관에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에 애매모한 용어와 기준들로 기업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해 괴롭히지 말고 확실한 기준과 단어들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미국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이 한국 차별법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는다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며 현대차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라며 두 개를 잘 비교해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유럽연합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현대차 뒤에 있는 조력자인데요. 한국 최고의 로펌 김엔장과 미국계 초대형 로펌 레이텀 와킨스와 오멜버니앤마이어스가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텀 와킨스는 한때 로펌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존재에 자랑하는 김엔장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텀 와킨스는 전 세계 주요국 30개국의 사무소를 두고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항상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세계 1위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레이텀 와킨스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네믹스 인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보스턴 다이네믹스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나머지 다른 기업이 이 기술로 로봇 무기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본의 토요타 심지어 미국 아마존도 보스턴 다이네믹스를 인수하는 데 실패했는데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세계 최고의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 버니 앤 마이어스 그리고 한국의 김현장이 현대차를 도와 바이든과 백악관을 상대로 더블유티오 재소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의 더블유티오 조항 위반이 명확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로펌인 레이터 마킨스가 주요 30개국 정부 및 기관들과 만들어 놓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국 정부들을 모두 현대차 편으로 톨려놓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과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달랠 만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된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계약 대수의 30%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산 전기차보다 제아물이 훨씬 더 멋있고 성능도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산 전기차가 무려 2억만 원이나 더 저렴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전기차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니고는 미국에서 벤츠, BMW까지 물리치며 전기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현대차 아이오니고를 사려 했지만 GM 전기차로 바꿨어요. 7,500달러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 세계 최고의 로펌이자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레이텀 와킨스 그리고 오멜 버니 앤 마이어스를 등에 업고 바이든을 궁지로 몰아넣자 미국 차의 이익을 몰아주려던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대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코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상대로 만들어낸 대반전 시나리오를 지켜본 일본 일본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는 달리 일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일자리 기여도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일본은 한국의 13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진부한 디자인과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의 토요타 대신 현대차만 구매하고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토요타에까지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니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니는 현대차의 바이든과 협상할 때 인니산 니켈로 만든 배터리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인니산 니켈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니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 했던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옮기려 하자 인니는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만 쳤던 인니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와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축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마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톨에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통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000조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탈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 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칠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이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 때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내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측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 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통한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 시상 4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셀은 세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이탈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 하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트리키에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육아 하락 추세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앤 I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탕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연구선 저반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킬로미터로 이집트 스웨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항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스웨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 남편을 따라 일본의 서한국으로 온 일본 세대, 나오미입니다. 제 남편은 미국인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일본지사에 있을 때 저와 연애를 했고 남편은 절 많이 사랑하고 또 좋은 사람인데 최근에 정말 좀 꼴보기 싫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발령을 받았을 때예요. 남편은 무슨 복권 당첨이라도 된 듯 환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몹시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한국에 가는 걸 좋아하냐고요? 남편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3년간 일하다가 일본지사로 발령받았던 건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일본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많았어요. 연애 때부터 종종 그랬어요.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불편하다, 이건 한국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 등등이요. 저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고작 3년을 살아본 게다고 어차피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편에게는 모두 외국인데 내 모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나 싶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곤 했죠. 미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니 그러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처음엔 아무래도 외국 생활이니 힘들겠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나중엔 일본을 저렇게 싫어하는데 일본인인 나도 싫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싸움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발령을 받자마자 환호성을 내지르며 기뻐하는 걸 보니 모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야 하는 제 걱정은 안 되나 싶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저와 남편 둘 다 외국인 신세가 되잖아요. 남편이 3년간 한국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한다지만 아주 유창하진 않고 저는 한국어를 새로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나마 한국 생활에서 알고 지냈던 동료라도 있지만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저렇게 생각이 없나 싶었죠. 한국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남편은 아주 신났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한국에 살 집을 구하고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한국에 가는 날짜를 카운트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고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일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나는 미국보다 한국이 좋더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어쨌든 좋은 경험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설레서 저러겠지 하고 꼭꼭 감정을 눌러둔 채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러운 감정과 불만, 걱정, 두려움들이 온통 뒤섞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미묘한 감정이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가 살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집열세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열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집열쇠가 없다니. 집 도착해서 이것저것 자잘하게 사러 왔다 갔다 해야 할 테니 짐도 많은데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장난하지 말고 먼저 달라고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제 황당한 얼굴을 보더니 마구 웃는 거예요. 가뜩이나 한국에서 생활할 것이 걱정도 되는데 집열세도 안 주고 열쇠는 없다는 헛소리나 하면서 웃다니 저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서야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낸 말이 뭔지 아세요? 널 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 진짜 집열쇠는 없어. 진짜 짜증이 났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정말 왜 그럴까요? 남편은 저를 달래며 진짜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하냐며 도착해보면 알 거라고 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아파트 앞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현관을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고 현관문 앞에서도 그냥 비밀번호만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일본은 공동현관도 개인집의 현관도 열쇠로 여는 곳이 아직도 많거든요. 좀 세련된 집이라면 열쇠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열쇠를 찍으면 문이 열립니다. 비밀번호 도어락을 쓰는 곳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도어락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진 않거든요. 열쇠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제 본가만 해도 열쇠를 쓰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현관문이 삐리릭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잠기는 장면을 보긴 봤지만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는 도어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열쇠로 열면 저런 소리가 나는 문이구나 라고 제멋대로 생각을 했죠. 정말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은 무서워졌습니다. 보안 문제가 괜찮을까 싶었어요. 처음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날도 있을 정도였죠. 물론 지금은 두 발 뻗고 잘 잡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걸 아니까요. 경험해보니 충분히 안전하고 또 열쇠 뭉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방식인데 왜 일본은 이런 비밀번호 도어락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종종 일본은 너무 변화가 느리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라 대충 듣고 넘겼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나 싶었습니다. 사실 경험해보니 저도 이제 열쇠 뭉치는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 수리를 해주는 분이 오는 것만 최소 2에서 3시간이 걸리는데 비용도 최소 50만원은 들거든요. 열쇠 종류에 따라 9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현관문 열쇠가 없으면 긴급한 일이니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듣자하니 한국도 원래는 열쇠를 썼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어락으로 대부분 교체되었다던데요. 한국분들은 도어락으로 교체될 때 거부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사건 제 또래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 열쇠를 쓰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어락을 썼고 거부감이랄 것도 없이 그냥 다들 썼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국 아파트와의 충격적인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국 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해줬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첫인상은 크다였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뭐든 크더라고요. 평수도 더 넓고 전반적으로 냉장고도 크고 식탁도 커요. 일본의 집이 한국 집보다 평수가 작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가구 사이즈 자체도 크고 도로도 좀 더 넓고 전반적으로 나라가 좀 큰 느낌이에요. 처음엔 너무 휑하고 큰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가면 갑갑함을 느낄 것 같네요. 미국인인 남편은 덩치도 크니 한국과 비교하자면 일본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은 처음 걱정과 달리 생각보다 꽤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요새 저는 오전에 집안일을 끝내고 오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가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남편 회사 카페로 이동해 노트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다 남편이 끝나면 같이 퇴근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쏟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이러나 싶으실 텐데 일본은 충전석을 갖고 있는 카페가 무척 적거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곳곳에 있는 코드에 마음대로 코드를 꽂고 노트북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꼭 직원에게 물어봐야 하고 가끔은 직원이 거절하기도 해요. 묻지 않고 그냥 꽂아서 쓰다가는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죠. 전기 도둑이라고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같은 곳을 가면 되지만 개인 카페는 안 되는 곳이 흔하죠.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곳도 있는걸요. 그래서 남편 회사 앞에 카페처럼 예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충전을 하고 노트북을 쓰는 건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한국의 음식점에서도 이런 휴대폰 충전은 그냥 서비스 개념이더라고요. 다양한 충전선을 마련해놓고 식사하시는 동안 충전을 해드리겠다고 써놓은 걸 보고 믿기지 않아서 진짜 이렇게 충전을 해주냐고 몇 번을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카페든 음식점이든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서든 흔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무료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없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등록이 필요하거나 등록을 해도 자주 갱신해야 하거나 해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한국에 와서 보기 전까지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들이 점점 문제로 보였습니다. 카페에서의 전력 충전도 일본은 전력이 민영화가 되었지만 한국은 아닌 그런 차이들이 이런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겠죠. 일본은 나쁜 전력 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15%에서 40%까지 전기요금을 올려버렸어요. 오죽하면 전기세 때문에 일본 국민 3명 중 1명이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안 사용한다고 하겠어요. 일본 내에서 열사병 환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건 전기세가 비싸니까 그래 라고는 생각했는데 전력이 민영화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왜 생각을 못해봤을까요? 작다면 작은 차이인데 사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들이다 보니 저는 이런 생활 곳곳에서 한국의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일본 사람들 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으면 주민세 20만 원 소득세 10만 원 연금보험 30만 원 건강보험료 10만 원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23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사실 한국이 좋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돼요.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일본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은 적어도 제가 가본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만 있었다면 제가 일본에서 원하는 직장을 다녔을 텐데 씁쓸했어요. 예전에 중요한 면접을 보러 집을 나섰다가 면접을 망친 적이 있거든요. 전철을 타러 갔는데 인명사고가 지하철역에서 난 거예요. 지연이 엄청나게 되었고 전 결국 면접 시간에 늦었죠. 급한 마음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고 어버버버 하다가 면접을 망쳤어요. 전철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말이죠. 일본은 스크린도어가 잘 없어 삶을 비관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에 몸을 던져 전철이 멈추는 일이 많거든요. 스크린도어 설치가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왜 못하는 걸까요?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관공서나 은행의 행정처리 속도도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으로 와서 정말 놀란 게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게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될 수 있구나 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처리를 진짜 빠르면 30분 기본 일시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뿐인가요? 한국은 전자신분증으로 다 해결되는데 일본은 이것저것 다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은행이든 어디든 도장이 필수고요. 그런데 한국은 도장도 안 쓰더라고요. 한국에서 도장을 쓰는 걸 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은행을 가서 일을 보는데 일처리 속도가 빠른 건 물론 도장도 필요 없고 카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걸 보며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너무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던 걸까요? 인정하기 싫은데 남편 말처럼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쓸데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이 했다면 일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생활 곳곳이 불편한 채로 놔둘까요? 그렇게 많이 걷어간 세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의 가족들에게 하면 너 한국인 다 된 거냐며 우리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일본의 가족들도 한국의 이런 면들을 제대로 경험하면 저처럼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요? 남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저처럼 한국의 발전상에서 쇼크를 받았다고 해요. 미국도 행정철이 느리고 대중교통 치안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미국의 모든 것들이 한국과 비교가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말로는 한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산다면 자기처럼 모든 면면들이 많이 비교가 되어서 아마 다들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할 거라나요? 저보고는 한국의 참맛을 알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일본에 가서 못 산다고 놀리는데 분하지만 솔직히 좀 인정해요. 얼마 전 부모님을 뵈러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이런 불편함들이 너무 눈에 보여서 저도 모르게 한국과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려. 그리고 생활 전반 말고도 한국 사람들의 남다른 넉넉한 인품도 정말 저에게는 놀라워요. 이게 한국인들의 정인가 싶었는데요. 남편이 집 근처에 맛있는 분식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는 매워서 못 먹지만 한국의 순대와 튀김을 좋아해요. 한인타운에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기분 좋게 따라갔는데 남편이 이모 여기 튀김이랑 순대 1인분이요. 튀김엔 떡볶이 국물 좀 부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렇게 주문하면 안 되거든요. 안절부절 못하는데 분식집 아주머님께서는 튀김에 떡볶이 국물을 부어주시고 매울 텐데 괜찮겠냐며 어묵 국물도 따로 주시더군요. 그리고 단무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 국물과 어묵 국물은 얼마를 내야 하지. 아예 어묵을 준 건 아닌데 이건 반값인가. 단무지는 얼마지. 메뉴판에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데 남편이 이건 그냥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는데 남편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군요. 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이 없다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새 한국 음식이 인기가 좋아서 일본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연애 시절에 함께 한인타운에 놀러가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순대에 떡볶이 국물을 좀 부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국물은 따로 부어드리지 않아요. 떡볶이 주문하세요. 라고 거절하셨거든요. 어묵 국물도 어묵을 주문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을 시켜 서남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때 엄청 투덜거렸거든요. 저 주인. 한국인 아니지. 분명 일본인일 거야. 라면서요. 저는 그때도 일본인이 맞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히 안 시킨 걸 달라니까 그렇지. 라며 화를 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김밥 한 줄만 시켜도 김치에, 단무지에, 국물도 내어주고 식당에서도 다 먹은 반찬은 리필도 해주는 거예요. 정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다들 일본인보다 부자인 걸까요? 일본은 동네의 흔한 규동집에서도 작은 종지에 들어있는 단무지, 절임, 그리고 김치까지 다 돈을 받거든요.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초생강이요. 한국에 비하면 야박하기 그지없죠. 한국 사람들의 넉넉함과 인심, 정은 사실 한국에 와서 사귄 동네 친구들에게서도 많이 느낍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잘 챙겨주고 한국 음식이 매운 편이니 힘들지 않냐며 제게 동네에 일본식 식당 링크도 보내줬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일에 깊게 상관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친해지면야 다르지만 친해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던 한국 생활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어색했던 제게 먼저 다가와 준 한국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미국도 일본도 싫고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하던 남편 마음을 100% 이해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온돌바닥에 남편과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이요. 일본 겨울이 별로 안 춥다고는 해도 겨울에 집안이 정말 썰렁해요. 코 타치니 전기장판이니 이것저것 다 끌어다 써도 코가 시리거든요. 에어컨 온풍 기능을 틀어봤자 건조한 공기 때문에 힘들고요. 신축 맨션에 살면 다르겠지만 누구나 비싼 맨션에 살 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일본에 비해 단열도 더 잘 돼요. 무엇보다 바닥이 따뜻하니 집안 공기 자체가 너무 훈훈한데 건조하지도 않아서 제 피부는 더 좋아졌습니다. 씻고 뭘 바르지 않아도 건조하지 않다니 완전 신세계죠. 일본에서 열심히 가지고 온 털 슬리퍼며 발날로며 이불이며 핫팩은 필요가 없어졌고요. 집을 한국처럼 지으면 쓸데없는 방안용품을 안 사도 되는데 일본은 왜 안 되는 걸까요? 남편과 둘이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국에서 가급적 오래오래 지내고 싶단 말을 하는 요즘입니다. 한국 생활을 몇 년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한국과 비교가 되어서 못 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신 분들은 답답해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